네, 주시은 아나운서였습니다. 이제 어색해질 거 아니에요. 치매 광장에 진출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파죽 지세를 보여주면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갔었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지금 출반도 양 팀이 지금 이것저것 다치다 보다. 타고를 말려보려줬습니다. 스윙 삼진으로 라모스를 돌려보냅니다. 라모스 선수가 잘할 것이라고 이준철 위원은 초반부터 좀 말씀을 하셨는데 부드러운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네, 지금 포커볼의 귀를 따르고 있습니다. 엄청 올래. 외국인 탈리아들이 저렇게 스트라이크 존을 그리면서 오는 것에 카운트가 유리할 때. 욕심을 그리면서 배틀을 내미는 거 참아내고 있어요. 이게 뭔가 떨어지는 공에 삼진으로 돌아서는 유형의 외국인 선수는 아닌 거잖아요. 결국은 결국은 고의사고를 내보내줘고. 자동 고의사고 1루에. 상대하기가 좀 버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. 아참이 볼 카운트도 불리해져요. 16타수 4안타에 2, 3, 4. 우선은 이상규 선수가 프로에 막 들어와서 스피드했던 것이 갑자기 지금 스피드가 빨라지면. 16타수 4안타에 2, 3, 4. 우선은 이상규 선수가 프로에 막 들어와서 갑자기 지금 스피드가 빨라지면서. 두 번에 천국의 선수 4안타에 3, 5 답을 놓고 있습니다.